전 구호학번입니다 저 이일인데요 90년대 대학생 컨셉으로 국회 잡은 거 아닐까? 맞네 요즘 그런 감성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1999년에 살고 있고 저는 2022년에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? 어? 어? 물어볼 것도 좀 있고요 연애 상담이요?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어? 무슨 영화요? 시리오 네 저 여기 있어요 우리 다시 솔직해져봐요 진짜 구호학번 맞으세요? 그러는 문희씨는 21세기에 사시고요 저랑 문희씨는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응답 바랍니다 CQCQ